네 안녕하세요. 오아시스 마켓이죠. 오랜만에 올라가는 공모주 정보죠. 상장 예비심사를 12월 30날 통과했구요. 6개월 내에 예비심사 통과하는데 6개월 내에 상장해야 되기 때문에 2023년 상반기 중에는 올라올거로 보여지는데 시총이 1조정도 예상이 되고 매출력이 2021년 동기보다 19.9%, 20%정도 증가한 3,180, 3,120억정도 되구요. 2022년 같은 기간 순이익은 42.6% 넘어서 30억정도 됐고 2022년 예상 매출액은 한 4천억정도 보여지죠. 4천억 조금 상해 수준으로 보여지고 주간사는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인데 수요일식이 나쁘게 나와서 지하에서 결정되기를 바랄수도 없고 이런 종목들이 수익을 준 경우가 많았고 오히려 밴드 상단에서 결정돼가지고 손실을 주거나 미리미리 한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경우가 더 나을 수가 있죠. 근데 나면 안되기를 바라기도 조금 그렇고 사실상 연초부터. 쿠팡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면 쿠팡이 낯설하게 상장이 되어있고 30조정도 됐었죠. 작년에 2020년 4월 6일 기준이고 작년 매출액이 한 22조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 1.3... 매출액 대비 한 1.3배수라고 보여지고 영업이익이나 순식은 올 하반기에 영업이익이 흑자전환했다는 기사는 있었고요. 멀티푸도를 따지면 매출액 대비 한 1.3배수 쿠팡이 올해 3분기에 한 6조정도 매출을 했었고요. 올해 동기 대비 20조정도 좀 안되는 금액인데 3분기까지. 4분기까지 한다 그러면 한 27조 내외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32조죠. 그러면 1.2배수 정도밖에 안되죠. 이제는 1.2배수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예상 매출액 4천억에 1.2배수면 시총이 5천억이죠. 5천억. 시장에서는 1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거 아닌가요? 미국 시장에서도 저 정도밖에 1.2배수밖에 평가가 안되는데 참고로 마켓컬리는 심사승인이 2022년 8월 22일 났죠. 이게 6개월 내에 상장이 가야 되기 때문에 2월달까지는 2월 22일까지는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 뭐 여타저타 말이 없어요. 올라온다 그러는데 너무 시장이 안좋으니까 조금 장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오아시스는 9월 8일 날 접수를 했고요. 아직 승인공신은 안됐습니다. 기사로는 30날 승인됐다고 나오고 있고 작년 매출액 기준으로는 한 3천6백억 정도 매출이 났었고 2021년 기준 순이익은 꾸준히 계속 마이너스 안나고 이익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오아시스 오프라인 매장들이 있죠.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밤에 주문을 받아가지고 배송을 하고 남는 물건은 오아시스 오프라인 매장에서 오프라인 매장에서 소화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나 오아시스 매장에서 픽업이 되냐 물어봤더니 안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재고 손실을 굉장히 많이 줄여가지고 손실 없이 가는 새벽 배송 관련 유일하게 흑자라는 기업이고요. 11번가나 SSG나 이런 것도 상장이 올라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시장 상황이 안좋기 때문에 뭐뭐뭐뭐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아시스 마켓은 빠른 시간내에 일단 1순위로 올라올 거로 보여지죠. 하여튼 시장 상황이 안좋은 부분은 모든 것은 금리로 연결되는 듯 합니다. 시장에 돈이 없기 때문에. 참고로 자동차 할부도 금리가 10%, 12%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10%, 12% 할부를 누가 사나이 자동차를. 하여튼 캐피탈사나 저축은행이나 돈이 없기 때문에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거고 금리가 높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다 그러면 안 하는 게 정답이고요. 이자 포함해서 5천만 하는 걸로 해서 만약에 물리면 최소한 6개월 이상은 물려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뭐든 금리가 조금 시장에서 그만 올라간다는 미국에서 시그널이 나오는 순간 증시는 폭등을 할 거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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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